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주 구정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역대야 다섯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루호오바움의 아들인 아비아왕과 아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그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왕과 그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이 여호사밧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은 그 엄청난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 칼도 들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 여호사밧왕의 행보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여호사밧왕의 그 삶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동안 이 적대관계였던 이 북이스라엘과의 굉장히 친화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아합왕과 사돈관계까지 맺고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자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동족의 화합을 꿰던 것입니다 명분은 너무 좋았죠 그러나 이러한 이 여호사밧왕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왕의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지만 문제는 여호사밧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이 자손들에게 벌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사왕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왕이었습니다 역대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그 유다에 있는 산당들과 또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습니다 역대 17장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꼭 이 산당들과 이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왕은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유다의 각 성읍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역대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여호사밧왕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했던 여호사밧왕에게 강성함도 주시고 부함도 주십니다 역대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대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온갖 그 우상들과 그런 목상들 또 아세라상들을 다 치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부함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왕은 그동안 거의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화친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까지 맺게 됩니다 역대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지역에서 어떤 나라와 굉장히 화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두 왕조 간의 혼인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호사밧왕의 이러한 행보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 역대화 18장의 내용은 열한기상 22장에 등장하는 그 길랏 라못 전쟁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열한기상 22장을 꼭 여러분들 가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길랏 라못 전쟁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꼭 역대화 18장이나 혹은 열한기상 22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아방을 심판하기로 즉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대화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미가야 선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합 왕을 길랏 라못 전쟁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당시 굉장한 꾀를 부려서 지금 이 아람 왕에게 속해 있는 이 길랏 라못 전쟁 즉 타란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에 이 여호사밭 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호사밭 왕을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합 왕의 계략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산 전쟁에 나갈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밭에게 왕의 옷을 입게 나가게끔 하고 자기는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든 그 꾀와 계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합 왕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결국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역대야 1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렇게 아합 왕은 자신의 꾀로 인해서 결국 이 길랏 나못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 악한 왕 이 아합과 사돈까지 맺고 또 같이 전쟁까지 갔던 이 여사밭 왕의 행보는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고 있는 이 여사밭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야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미니다 하였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모합과 암몬의 연합군이 엄청난 대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야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할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엄청난 대군이 지금 남유다 여사밭 왕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사밭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여사밭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야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나라 백성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여사밭 왕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여호와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직접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십니다 역대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무리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 엄청난 대군으로 쳐들어온 이 모합, 암몬, 그 다음에 애돔족속들이 자기들이 서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고 그들이 서로 다 죽은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칼도 들기 전에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은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돼요 그리고 이 남유다와 여사밭 왕과 여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모든 소식이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사밭이 다스리는 이 나라야 사방에 태평을 주십니다 역대 20장 29절에서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와께서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사밭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친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죽었던 아합 왕의 그 아들 아시아와도 가깝게 교제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아비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역대 20장 35절 유다왕 여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여사밭 왕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친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또 그의 아들 아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사밭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이 남유다 역사에 너무나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사밭 왕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 위에 오른 것은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냐 바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아합 왕의 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발의 전도사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이 변질됐던 것처럼 이 아달리아로 인해서 이 여호람 왕도 완전히 변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또 바할과 아사리를 섬기는 짓을 하게 되고 그의 행위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역타 21장 2절에서 4절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관성업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람은 자신이 왕위된 이후에 혹시나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아우들, 형제들을 또 그를 따르는 방백들을 다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 여호람의 행보에 대해서 그의 아내인 아달라로 인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호사밭 왕이 죽자마자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이렇게 엄청난 피비린나나는 칼부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여호사밭 왕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할을 섬기는 그 아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왕인 여호람은 바할과 아세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이 유다를 미혹하게 해서 그 곳곳에 그 우상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음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 2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이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벗의 길과 유다왕 아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베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두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증화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아우두를 다 죽여버리고 그 자신의 아내의 아달리야의 말을 듣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이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그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창자의 중병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게 됩니다 역대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이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오는 중병으로 죽은 그를 그의 백성들이 분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으로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의 어머니는 바로 아달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그의 어머니인 아달리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베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이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 돌아가는 모습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둘 다 지금 바할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달리아의 아들인 아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과 삼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는 전쟁 중에 다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던 자신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오무리 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장군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후 장군이 요람 왕을 처단하면서 그를 문병하던 이 남유다 왕 아시아까지 같이 처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어람의 아들인 아시아는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렇게 예후의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으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죠? 정신없이 통곡을 하게 돼 있죠 갑자기 그 자신의 아들인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게 되자 이 소식을 받은 그의 어머니는 이 죽은 자식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인데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녀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라는 진짜 악녀가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 아시아가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시아의 아들들 그 아들들 손주들이죠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여러분 악녀였던 그녀의 엄마 이세벨이 아주 혀를 내두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달라가 이 아시아의 아들들 즉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이 아시아 왕의 누나 여호 세바가 또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시아의 아들들 중에 아주 갓난아기인 요하스를 그 유모와 함께 아주 긴급히 빼돌려서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다른 왕자들은 이 아달라의 칼에 다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이 요하스와 그의 유모를 아주 6년 동안 몰래 아주 긴밀하게 이 성전 안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이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22장 12절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의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마치 남유다에서 다윗의 왕주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합의 딸 그리고 바할의 전도사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가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주인 그 후손인 유일하게 남은 이 요하스가 지금 성전 안에서 몰래 키워지고 있는데 이 요하스가 자랄 때까지 제사장 여호야다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아달라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유하스가 마침내 7살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러 백부장들과 언행을 맺고 이 백부장들이 아주 긴밀히 유다 각 성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때 모든 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 둘러싸게 되고 각 레위인들의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하스를 그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살이 된 요하스에게 기름을 붓고 멸류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역대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요하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이 아달라가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남유다 안에 또 바할과 아세라의 그 상들을 완전히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 백성들은 이 바할의 신당들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또 바할의 제사장도 있었겠죠 이 바할의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역대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하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요하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할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왕으로 세워진 요하스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보좌에 앉히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조의 뒤를 이은 요하스 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으로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악녀 아달려는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을 다하게 됩니다 역대 2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이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하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히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러분 요사밭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마치 엄청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할 만큼 그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혼란과 피해 역사는 결국 요사밭 왕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그가 저질렀던 이 실수로 인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이렇게 엄청난 피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요사밭 왕의 역사와 그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사밭 왕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몰랐을까요? 왜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사돈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동족이 서로 화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화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 온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의명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화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대와 다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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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